지금 시장은 시장에서 좀 잘 가는 내를 선별을 잘 해야 되니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20선과 맞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0선과 역도를 좁혔어요 코스피가 오늘 밤 내일까지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돌파 가능성이 있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20선까지 좁히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미증시 방향성 보면서 20선 돌파 다시 저항받고 내려온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비중조절 적극적 매매 소극적 매매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반도체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홍해 여러가지가 있죠 근데 시장님이 좋으면 다 같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선별적으로만 올라간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 움직일 만한 애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레이저셀 반도체 관련 줄을 매매를 했는데 2거래일전 1거래일전 이렇게 두 번 매수를 하고 이렇게 오늘 상가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실전매매 간접경험을 한번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3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들이 저에게 이 수익을 주게 된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 내도록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여기 이 양봉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계속해서 VIP 멤버십에 관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공유해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양봉이 중요한 양봉이라고 생각해 든 종목을 공유하는데 항상 이 양봉을 지켜내는지 상방 중심 하방 상중하 셋 중에서 한 곳을 지켜주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 이미 예전에 영상에서 올려 드렸고 신화인터텍 이 종목도 이 양봉이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상중하 나눠서 관심을 가져보다가 오늘 아침 여기서 이렇게까지 반등 주고 대략적으로 6% 정도 시세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상중하 잡고 관심을 가져보다가 자 밑에서 조용받지 않고 위쪽에서 하나 둘 셋 여기를 지지 받는 거 위쪽에서 지지 받고 상승을 보여주고 동훈 아나텍은 이 양봉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중하 보고 있다가 중심 지지 상방 돌파 시세 한번 오늘 여기 지지 받았고 이렇게 또 지지를 잘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모베이스 종목은 여기를 중요하다 생각해서 상중하 잡고 보고 있었지만 중심에서 지지 받고 이렇게 시세 조금 나오긴 나와요 그죠 중요한 양봉의 중심 하방 상방은 어디선가 한번 지지가 나오는데 지지 다음에 조금 상승 다음에 이탈하고 내려와서 하방에서 좀 시세를 주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하방 이탈 다음에 쭉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추적을 어떤 양봉이 중요한지 왜 추적을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 오늘 하루만 봐도 양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뭐 여기 29% 상가부터 차기해서 뭐 20% 대 10% 대 8 9 쭉 보면 뭐 10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 100개 모든 종목이 다 상중화가 중요하고 또는 시세를 한번이라도 줄 그런 종목일까 아니거든요 이 수많은 양봉 중에서 내가 고른 종목이 무조건 그 양봉이 중요하고 상중화에서 걸리고 반등한다 보장은 없지만 확률을 높여야 오늘 한 종목 내일 한 종목 모레 한 종목 이렇게 일주일에 다섯 종목 이주일에 열 종목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그 중에서 오늘 움직인 종목이 나올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럼 레이저셀은 이 양봉을 왜 중요하게 봤냐 일단 이 가이드라인 지우고요 중요하게 본 이 양봉이 뜬 날로 돌아가 볼게요 일단 큰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HBM이 한참 핫할 때 작년 하반기죠 여기에 시세를 크게 한번 줬던 HBM 테마에서 중요한 움직임을 줬던 테마예요 일단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그죠? 여기서 수급이 붙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슈가 있거나 과매도 구간이다 여러가지 반발 매수세다 여러가지 하나만 붙으면 한번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정별에서 역별로 변해 있는 상태이고 여기와 여기 시세를 가르는 것 여기 만원 라운드 피겨 이 선이에요 지금 이 만원 선을 두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만원 깨고 다시 회복 만원 위업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만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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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에요 이제 만원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면서 여기 지지 여기 저항되는 여기가 중요한 가격대가 된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 확인이 가능하죠 이 중요한 만원을 깨고 난 다음에 밑으로 역별로 내려왔는데 자 내려오다가 저점 한번 들어올리고 저점 들어올리고 저점 깨고 저점 깨고 저점 깨다가 저점을 지켜줬어요 그러면서 20선을 두고 이제 이격도를 좁히고 난 다음에 한번 발산을 했습니다 여기를 가까이 보면은 밑고리가 길게 달리고 만원을 한번 돌파를 크게 해줬죠 여기 18.29% 상승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이 매불대를 한번 확인하는 거래량도 들어오죠 여기에 이제 매집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전에 매불대가 얼마나 쌓였나 이 매도세가 얼마나 강한가 세력이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쭉 올리면은 이제 매도세가 발휘하잖아요 자 세력장에서 한번 쭉 올려보는데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야 이거 야 사람들이 조금만 오르면은 팔려고 하는구나 올리기 쉽지 않겠구나 싶으면은 쭉 올렸다가 윗고리 달렸다가 그 다음에 또 장기간 조정으로 또는 이 저점 깨고 쑥 내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실리고 장대양봉에 윗고리가 달렸다가 무조건 매집봉이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많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매집봉인가 아닌가 그것을 초보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이후를 봐야 돼요 이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조금만 힘을 쓰면은 한번 들어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려면은 상승 다음에 조정을 받고 빨리 이 윗고리를 잡아먹으러 가면 돼요 여기서 다시 하루천으로 들어가면은 최고점 꼬리 고점이 아닌 캔들의 고점을 보면은 이렇게 고점이 만들어지고 있죠 비슷하게 이 고점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고점대를 보면은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을 이렇게 밴드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밴드의 중심 부분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보고 자 그러다가 여기 1월 25일 목요일에 캔들 종가가 이 고점을 넘어섰어요 장기 평선도 또 한번 확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꼬리의 중심 부분까지 캔들이 거의 다 와 가 있죠 그 다음에 만원 라운드 피겨 돌파를 하고 있고 이걸 보면은 고가가 12% 종가가 7% 에요 물론 7% 다음에 그 다음에 5% 10% 급등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당연히 있지만 시세를 발산을 했으면은 쉬는 경우가 더 많다 근데 그 쉬는 경우가 중요한 양봉 캔들의 위쪽에서 쉬어 주든지 중심 부분에서 쉬어 주든지 아래쪽에서 쉬어 주는지 어쨌든 상승 다음에 조정이 오는 확률이 더 크니까 중요한 양봉의 상 중 하를 가이드를 잡고 저는 추적을 하는 편이에요 매일 한 종목만 정말 좋으면 뭐 두 종목 될 수도 있고 정말 오늘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오늘은 추적 한 종목이 없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매일 한 종목씩 이것을 정해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고 약 1, 2주일 정도를 계속 그 종목을 추적을 해요 오늘 읽어놓고 내일 읽어놓고 모레 놓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종목 20종목 정도 되겠죠 너무 많이 길어지고 2주 3주 넘어간다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것도 빼버리고 너무 많으면 종목이 헷갈리니까 한 10종목에서 20종목 내로만 이 양봉 캔들을 왜 중요하게 보는가 이 위쪽에 테스트한 이것을 캔들이 넘어줬다 바닥을 계속해서 쓰리 바닥으로 올려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승 다음에 조정 받고 상승을 했다 이쁘게 지그재그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죠? 중요한 라운드 피겨 만원을 돌파를 하고 있고 장기 평선도 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랑 거래대금을 보면은 이렇게 위쪽까지 끌어올렸을 때 이만큼 썼는데 이번에는 여기 절반밖에 쓰지 않았는데 이 캔들을 넘어 버렸어요 그죠? 여기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고점을 넘어 썼잖아요 자 돈을 반밖에 쓰지 않았는데 고점을 넘어 버렸다 그러면 여기까지 쓴다고 그러면은 더 오를 여력이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대비 얼마 안 돼요 많이 썼을 때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쓰잖아요 자 여기만 봐도 두 배는 더 쓸 여력이 있고 여기까지 보면은 엄청나게 돈을 쓸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니 저기까지 쓸 것도 없이 저게 반 정도만 써도 충분히 뭐 20% 30% 급등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캔들을 중요하게 보고 추적을 들어가고 이렇게 상 중 하 가이드를 잡고 이 다음에 움직이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대로 그 다음날 그냥 폭발적으로 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중심 넘어갈 때 고점 넘어갈 때 단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1,2줄 정도는 충분히 추적을 해본다는 마인드로 이 종목을 추적을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이틀 뒤에 상승할지 10일 뒤에 상승할지는 몰라요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건데 여기서 걸릴지 여기서 걸릴지 여기서 걸릴지 모른다 위쪽에서 걸리는 경우는 올라갔다가 도지 달리고 조금 이렇게 하다가 올라온 5선 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좀 내려온다면 중심에서 딛고 다시 고점 넘어서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쭉 밑에 내려가지고 여기 저점대에서 딛고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걸리는 부분에서 그 걸린다는 느낌을 잘 받아야 돼요 그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는 그런데 그 느낌을 시각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많이 줄어야 돼요 매도세가 약해진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다시 브리지텍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기준봉 위쪽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급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죠 그죠 여기서 단봉이 생기고 다시 레이저셀로우 그 다음날에 쭉 조정을 봤는데 거래량을 줄이고 저점대에서 아래꼬리 달리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심 돌파 은봉 캔들 돌파 기준봉 고점 돌파 꼬리 윗부분 돌파 이렇게 계속 가이드를 잡아보면서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오늘 상가 진입 일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마크 내역 표시 분할 매수는 항상 동일 금액 또는 내려갈수록 더 크게 매수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아요 위쪽에서 크게 들어가고 위쪽에서 작게 들어가면 평당가가 별로 안 낮아지거든요 동일 금액으로 세 번 매수를 했는데 일봉상에서는 한 번 두 번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두 번 매수를 했어요 중심과 아랫부분 분봉 차트에서 매매 마크 내역 표시 기준봉 양봉의 종가의 일부 동일 금액 매수 그 다음에 중심 부분 두 번째 매수 아랫부분 기준봉 시가 부분 여기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서 만약에 2,3% 되면 손절치고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다 사고 이 기준봉 양봉에 저점 이탈하고 2,3%에서 매도를 하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하면 평당가 여기 대비 손실 금액도 작아지겠죠 동일 금액으로 들어갔으면 거의 평당가가 거의 이 정도 중심 정도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매도가 기준봉 양봉의 고점이지만 기준봉 양봉 캔들의 고점은 여기에요 그죠 여기 종가 종가 부분에서 한 번 매도 고점대에서 매도 또 시세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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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매도 그 다음 운 좋게 상한가에서 마감 다시 한 번 운이 좋게 상한가를 간 거예요 이런 종목이 다 상한가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3%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은 10%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이다 생각을 해야지만 분할 매도를 하고 다음에도 챙길 수가 있고 한 번 뭐 상한가를 먹고 뭐 20% 먹고 그러면은 다음에 더 크게 먹어야지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매매하는 방법은 다 다양하고 매매법이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자체가 뭔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매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양봉 양봉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떤 종목을 봐도 양목이 계속 나오는데 그 양봉이 정말 중요한 양봉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양봉을 오늘 등락률 상위 100개를 다 매일같이 찾아보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 100개 중에서 정말 양봉이 중요하다 싶은 거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매일 한 종목씩 1줄 2줄 정도 추정하고 상중화에서 어디서 걸리는지 어디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어디서 반등을 주는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 내려갈 때 분할 매도를 했지만 지켜보다가 걸리는 거 확인하고 다시 돌려 세울 때 분봉상에 다시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아침 보면 이게 수급이 붙잖아요 그죠 어제는 조용하다가 거래량 줄어들 때는 거래량이 분봉상에도 없고 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수급이 붙는 날 그때 중요한 부분을 넘어설 때 그때 들어가도 돼요 그게 더 안전하겠죠 그죠 저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려갈 때 매수라는 건 좀 공격적인 거고 만약에 손절을 난다면 손실이 크니깐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공격적인 매수방법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 그것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더 안전한 방법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면 되는데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양복을 찾는다 그리고 그 양복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짧으면 며칠 길면 1,2줄 정도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 간접 사례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성투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